우와 이게 에어팟 맥스야? 응 에어팟 맥스 이야 멋지다 노래는 잘 들려? 응 노래 진짜 잘 들려 우와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럽다 텔라야 나 이거 진짜 갖고 싶거든 요즘 노래 들을 맛나 드럼 칠 때도 딱 좋아 우와 진짜 진짜 부럽다 그거 막 옷 입을 때도 악세사리로 멋지고 그런 거 아니야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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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수에 이렇게 안댓고 목걸이로 내려서 들고다니면 와 거북목 되겠다 맞아 조금만 해야 돼 아 너무 부러워 아 나도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야겠다 야 양갈리야 이거 진짜 비싸 비싼 게 뭐가 중요해 내가 갖고 싶으면 사는 거지 우와 진짜 여보세요 아빠 있잖아요 에어팟 맥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제가 엄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음악 듣는 거예요 네 아빠 최고 저렇게 쉽게 진짜 부럽다 나는 내 용돈 모은 거랑 엄마가 나머지를 해줬어 우와 나는 용돈 남은 거 하나도 없는데 난 절대 안 사줄 거 같은데 난 절대 안 사줄 거 같은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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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데가 있어 엄마 내가 진짜 고민하고 얘기하는 건데 뭔데? 그 머리에 이렇게 끼는 헤드셋 있잖아 그거 요즘 음악하는 애들은 다 있다 나 맨날 컴퓨터로 음악 만드는데 듣다가 이게 세밀한 것까지 들으려면 음악을 되게 크게 들어야 된단 말이지 오케이 이제 들어볼까? enin 내일버이스에 잡음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아 누구야 아 네 어머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아랫집인데 너무 시끄러워요 음악 좀 작게 틀어주세요 네네 아우 불편하셨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야야야 비키야 소리 좀 줄여서 들어 어 어 어 알겠어 누구야 갈게 근데 아랫집에서 야 너무 시끄럽다고 야 올라갔어 진짜 거기까지 들린다고 아파트는 야 아무리 신축이어도 다 들린 내잖아 하물며야 우리 집은 20년도 더 됐는데 얼마나 더 들리겄어 응? 아 그치 근데 이 정도는 틀어야 들리는데 나도 그렇게 크게 해야 돼? 안 그러면 잡음 같은 거 잘 안 들리고 악기 소리도 조정하기 힘든데 어떡하니 그러면 그래도 올라오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작게 해야지 알겠어 이어폰 끼고 해볼게 그래 이어폰 끼고 해 그렇게 이어폰 꼬꼬하니까 나 요즘 귀가 안 좋아진 것 같아 귀가 안 좋아져? 어떻게 안 좋아? 그냥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어폰 계속 끼고 있으면 안 좋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서 어떡하자고 에어팟 맥스 사주면 안 돼? 그게 헤드셋이야? 응 이렇게 머리 끼고 듣는 거 결론은 그거야 사달라는 거야 너 용돈으로 사 그게 조금 비싸 내 용돈으로는 조금 힘들어가지고 얼마인데 그래? 이렇게나 비싸 이게? 이게 좀 비싼 거야 이게? 좀 많이 얘 좀 봐 얘 좀 봐 얘 좀 봐 서세가 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비싼 거 사야 돼 응? 음악 하는 사람들은 다 맥북 쓰는데 이게 엄청 호환이 잘 돼가지고 블루투스도 1초면 연결되고 그런단 말이야 다른 거 알아본 건 없어? 너무 비싸잖아 다른 옵션은 없어 내가 진짜 많이 알아봤는데 이게 비싼 값을 해 너 용돈 모아둔 걸로 해서 엄마가 조금 보태는 걸로 해주지 다는 못 사줘 안 돼 내가 다른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음악 좀 듣겠다는데 내 진로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데 아 정말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좀 비싸야 사주지 뭐만 했다면 60만원으로 척척 들어가네 그건 아닌 것 같아 엄마 악기하는 애들은 더 심해 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얼라리오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아우 진짜 미치겠네 몰라 몰라 엄마는 아우 몰라 나만 없어 나만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 너만 없어? 그래 스텔러도 있고 양갈래도 바로 사준다고 그러고 이제 교실에서 나만 없는 애 되는 거야 히히히 후음 주부 우와 와 오 그렇게 좋아 엄마 아우 저리가 이럴 때만 엄마야 타령해야 이제 열어봐 엄박진 열어보겠습니다 오 여기부터 케이스부터 지금 얼룩룩해 자 열어볼게요 대박 우와 한번 열어볼게요 과연 어떤 간지가 날지 우와 진짜 예쁘다 써 볼까요? 잠시만 어딜 가는거야? 오 오 오 오 끼기 전에 얘를 갖춰야 돼 그 다음에 끼면 하나 둘 셋 오 바로 연계됐어 오 바로 연계됐어 바로 이제 노래 들어보면 오 예스 오 너무 잘 들려 뭐라고 엄마 말 안 들려 아유 아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싸 와우 너도 샀어? 대박이지? 엄마가 사줬다? 진짜 좋겠다 와 진짜 아껴줄거야 내가 그러면서 또 막 쓸거잖아 아냐 얘는 한국맨 못하는 척 하면서 할 말 다 한다 햇 오 인정 야 내가 무슨 노래 듣고 있는지 맞춰봐 아 아 아 아 아 정답 어텐션 아 아 아 아 아 trans 괜찮 잔 지금 안들린다 그런 거 같아 다들 정답 뭔 줄 알거 같아? 아텐션 오 정답 위키 너 진짜 좋아보인다 너는 덕분에 산구나 마찬가지야 우리 덕분에? 왜? 그런게 있어? 좋아 오늘도 신나게 엘팟 맥스로 노래 듣기 대성우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나 낼 수 있어 우릴 낼 수 있어